오랜만입니다. 저 사장님. 되게 유명해졌어요. 한국말 나보다 잘해. 유튜브입니다. 일단 네가 촬영 시작했어?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랑하시고. 한국에서? 한국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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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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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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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아, 대전에서. 러시아는 어느정도 할 줄 아세요?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서는 러시아어로 태어났어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저는 여기 몇몇이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비스는? 올브레이랑 살구. 왠지 알아? 이거 러시아는 샤샤입니다. 아, 이건 러시아입니다. 이건 러시아입니다. 우리 러시아는 러시아입니다. 아, 일 아대하시아입니다. 시원히 장관없어요. 네. Teddy Fame입니다. cuando 러시아입니다. 하賅, sat이 러esten. 음식물학ные이 아 none on Oui. 여러분이 다 Garrett이 몇몇 , 이렇게 nimble하고 있습니다. 아, teacher이енное. 아, 일몇이 2개소입니다. arenки Я Дюйbert 문 Hej Kafka 잠깐 세tał 박아 내가 처음 ide 아이고 사람을 Rica 쬢 ust 있고요 한건대 이이즈회 입장들도 졸업해 fitted maiden 으희лив하게 너무 맛있을 получилось 우리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하루빈에 오고 3년이요 아직도 샀어요 오랜만입니다 저 유명해졌어요 잘하는데요 그림치도 말할뻔이였어요 미인들 어디 가셨어요? 미인들은? 그저 저기 사람다서 다 도망갔어요 미인들은 안돼요 남자들이 가만히게 진짜 멋있었어요 지노분은... 누르셨어요 저거 이거 이거 뭐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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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드릴까요? 잠시만요 마늘 빵이랑 새우 마늘 빵 크림치즈 빵 이거 하나 외국인이 먹고 봐라 크림치즈 마늘 빵 이거 새우야? 이거 새우 너무너무 맛있는 어디 나라사람이요? 크림치즈 마늘 빵 크림치즈 마늘 빵 크림치즈 마늘 빵 애국사람이 먹고 봐라 크림치즈 마늘 빵 새우 바게트 우리 친구 어디 나라사람이요? 저 친구 한국인 있죠? 저 러시아사람이요 러시아사람이요 네 그때 물어보셨는데 나 헷갈렸어요 러시아사람이요 자 러시아사람이 바나마 크림치즈 마늘 빵 빨리 전쟁력 끝났으면 좋겠어 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응 어? 어떡해 네? 자기 핸드폰? 혹시 그 아까 가게에서 갔다 오자 갔다 오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아 장난 아니야 이거 또 안가게 오자 오자 반죽 영어 온라인 네 오자 오자